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할 때 큰 욕심 없이 그저 신랑이 지금처럼 자기 이뻐하고 서로를 닮은 자식나 아기자기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을 겁니다. 너무 큰 꿈 없죠.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어느덧 중장년이 되어보니 남편이 변함없이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바랬던 것이 크나큰 욕심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결혼생활이 밍밍하고 지루해집니다. 어느 부부인들 살면서 이혼 한두 번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다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화해하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중장년 아내들이 어떤 때 이혼을 생각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남편분들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다같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 마음을 후벼파서 아내들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입니다. 아이 또또또또 여자편만 든다고 말하시네. 걱정을 마세요. 그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편은 내일 유토에 올라옵니다. 원더풀 인생후반전은 항상 균형을 맞춘다고요. 자체 광고 방송입니다. 인생후반전을 맞이한 40 이후 모든 분들을 위한 놀이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서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모여서 놀자고요. 아주 재미나게 말입니다.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가는 초대장은 댓글란 맨 위에 있으니까 링크 그냥 클릭하시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납시다. 지금 논칭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낭비벽이 하늘을 찌를 때 낭비벽,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해프게 쓰는 버릇을 말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낭비벽이 있다면 아내는 이 남자와 경제적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골프, 낚시, 자동차, 악기, 자전거, 카메라, 캠핑, 프라모델 남편들은 뭔가 꽂히면 애들처럼 앞뒤 재지 않고 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그냥 질러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너무 취미생활에 몰두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참고 용서하고 뒷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준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고수들이 쓰는 더 좋은 제품 쓰고 싶고 또 사고 또 사고 실력은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으니 장비 탓을 하거나 장비빨로 승부를 겁니다. 낮은 실력을 겉만 번드르르하게 돈지랄해서 메꾸려고 한 한심한 작태인데 이런 사실을 자신도 알지만 쉽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까지 더하게 되면 뭔 일이 나도 아주 큰 일이 날 게 분명합니다. 저에게도 더 비싼 키타, 다른 브랜드의 키타, 다른 소리를 내는 키타를 사고 싶으냥 애마냥 아내를 졸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언제 또 도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은 저는 안 그럽니다. 어떤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욜로를 외치며 하나뿐인 인생이니까 경제적 능력에도 맞지 않는 값비싼 외제차를 사겠다고 계속 졸르더랍니다. 참다 참다 설득하다 설득하다 안된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만 인생이 한 번뿐이고 누구는 인생이 3회전 4회전이냐? 남편의 씀씀이가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들 부부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은 결혼한 지 2, 3년 지난 후부터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아마 총각 때부터 도박을 즐겼던 것 같은데 아내가 그간 몰랐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조그만 점포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비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저그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이를 위해 부었던 적금 통장까지 들고 나가자 아내는 이혼을 결행합니다. 빠른 판단이 아이와 아내의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두 번째 남편의 불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밖에서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날리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덮어주고 가라고 늘 얘기합니다. 아이고 남편분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하던 그런 생각 갖고 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걸 애 낳고 들어왔냐 뭐 살림을 차렸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21세기 어느 것보다 개인의 행복과 자존감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남편의 분류는 아내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신뢰가 다 파괴되고 뒤집어져 모든 것이 부정되는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쓰나미가 밀려오고 땅이 지진으로 쩍쩍 갈라지는 그런 재난 상황보다 남편의 부정과 배신이 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아내에게 불륜을 들켰을 때 남편들이 하는 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그 여자하고 한두 번밖에 만난 적 없어 그냥 알고 있는 사회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한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그냥 알고 지내는 별것도 아닌 그런 여자와 함께 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의문과 회의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의심이 일기 시작하는 생활이 아내의 생계를 빼앗아가고 남편이 듣기 좋아하는 행복한 아내의 콧노래 소리를 다시는 평생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깊고 날카로워 아내를 이혼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세 번째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 대화 신뢰 재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가정에 대한 남편의 헌신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대개 아 돈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돈 많이 벌어주는 것을 남편의 제일 큰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추측과는 달리 아내가 기대하는 다섯 가지 욕구 중 돈은 많이 벌어다 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네 가지를 소홀했다면 훗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더러 여차하면 중간에라도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자상한 보살핌은 말할 것도 없이 집에서 말도 없고 가정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당연히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서서히 엿어지고 사라져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남편으로서 가정에 재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벌어주는 거 하나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모든 역할을 퉁 치려고 할 때 가정은 흔들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이 되고 맙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네 번째 가정폭력입니다. 아니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아내 때리는 미친놈들이 있네요. 자 기가 막혀서 하여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찌질한 놈이 아내하고 애들 때리는 새끼들입니다. 근데 이런 새끼들일수록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은 욕심은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척 친절한 척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새끼들입니다. 꼭 자기가 할 말이 없고 궁색해질 때 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힘으로 하는 거죠. 또 다 때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착한 척을 해댑니다.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기도 하고 선물 같은 것도 사오기도 하고 말을 믿고 용서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맞으며 살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도박하고 폭력 휘두른 놈하고는 1분 1초라도 함께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못 고쳐요. 인간 쓰레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놈들이 인간 쓰레기인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다섯 번째 성격 차이 연예인 부부는 물론이고 이게 일반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 제일 높은 원인이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성격 차이는 바로 속궁합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성적 차이라고도 말하는데 요즘 시대엔 개인의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인증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불화의 골이 깊어집니다. 연애할 때야 서로 다른 점에 이끌려 사랑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눈을 멀게 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둘 사이 간극을 메꿔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배우자가 왼수처럼 느껴질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굴러간다고 서로에게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문의학자인 웨인 다이어가 지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독립성을 인정하라. 지나친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킨다. 서로 달라서 생긴 오해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괜한 자존심으로 배우자를 비난하고 쓸데없이 고집부릴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피곤한 감정싸움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네 마디면 배우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주는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기 싫어서 이 말하기가 정말 천근 만근 그렇게 힘듭니다. 맥없이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면 남편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남편의 사랑 하나 믿고 인생의 전부를 던져 승부를 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내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건 부모도 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의 아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우리 남편들 때문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면 아휴 안 될 일이죠. 아내분들의 생기를 찾아줄 그래서 아내의 콧노래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남편들 뿐입니다. 아내를 위한 세상 모든 남편분들의 반성과 새 출발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